경상북도 의회 앞서 경북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증원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를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는 1개의 선거구가 감소한 68개로 3인 선거구는 2개의 선거구가 증가한 37개, 쌓인 선거구는 1개입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이 1명, 김천 1명, 구미가 2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와 성주, 울진이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경북지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역구 55석과 비례대표 6석으로 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6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쏘